안녕하세요. 급하게 신혜철에 플레이보이의 최후 불러 보겠습니다. 실패했는데 똑같을 건데, 급하게는 잠깐 궁금하고 가겠습니다. 건강하시죠? 건강, 컵컵! 코로나 타파 투표 많이 하세요. 자, 시간에 쫓겨 삽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플레이보이의 최후. 자, 두 번째 도전. 아직 안 어려웠는데, 첫 번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기대하지 마세요. yeah yeah 원래 놀았던 눈은 이틀날 아침에 티가 안 나요 아직 조짢아두는 무어라 하셔라 밤새 출댄 떠요 여기서 직접 저기서 직접 꼬내근 건 기술이래요 진정한 선수 조용한 보수절대 그 신뢰지 않아도 그렇게 한편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사랑에 빠진 그 순간 애매 길이로 태권도 없는 마음의 불빛소리 너도 한 번만 인자한테 걸려와 버릴던 거리 열렸던 바람을 넣어 이곳이 바로 울래 오는 채 태권도 없는 마음의 불빛소리 너도 한 번만 인자한테 걸려와 빠진 그가 리얼을 넣었던 바람을 넣어 이곳이 바로 울래 오는 채 yeah 귀살살 귀살살 도움이가 응 오케이 가보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워라 너라도 나만 자주면 더 잘해요 놀아주는 첫 자랑은 눈빛아 아주 꿀깔이 떠요 세상의 변화 윤륜에 버려 그걸 위해 지키고 살아요 진정한 선수 대압구 절대 극심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충이 있어 잘쓰어지는 것 같지가 진짜 사랑에 빠져진 그 순간 해외의 길이 여럿해 또 없는 말에 풀뜬 소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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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희귀해 그중에 희귀해 희귀해 저 그 그리 희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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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막게 불끈 소리 너도 받아봐 인자한테 걸려봐 Fung in the clear love the fire of love 이것이 나의 불레오리 최고 Fung in the clear love the fire of love 고셉 실천 자 이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더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두번째도 실패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아무 때나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팍팍 코로나 타파 투표는 팍팍